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1인 1운동 프로젝트 라디오 체육시간 운동 클래스 오늘은 다이어트 하러 갔다 4강링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는 복싱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복싱을 가르쳐 줄 선생님은요 월드 클래스 국대입니다 2005년 세계 복싱 선수권대회 51kg급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 대한민국 복싱 국가대표팀을 지도하고 있는 이옥성 코치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옥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복싱을 배울 분은 역시나 이분밖에 없죠 운동 클래스 고정 학생입니다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근데 그 입문자잖아요 완전 초심자고 너무 퀄리티 높은 선생님 모셔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요 아 그렇죠 이게 사실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좀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또 좀 위대한 스승인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좀 많이 답답해하실 텐데 친절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싱 선생님 무섭거든요 네 이옥성 코치 이름을 오랜만에 듣는다면서 반가워하는 청취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옥성 코치님은 국가대표를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은퇴하고 늦은 나이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입대하신 거예요? 네 베이징 이후에? 네 거의 서른이 다 돼서 입대하신 거예요? 네 서른에 군 입대해서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간 복무했습니다 사실 베이징 올림픽 때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금메달 1순위였잖아요 가장 기대주였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첫 경기에서 이제 전년도 세계선수권 금메달 리스트를 이기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들 하셨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경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심판들 성향까지도 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본인이 말하기 좀 쑥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부상도 있었거든요 부상이 제대로 낫지 않은 상태에서 링류에 올라가서 뭐 제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아쉬운 순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올림픽 출전하기 한 달 전 경기에서 이제 시합에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출전하기 일주일 전까지 운동을 아예 하지 못하고 딱 일주일 전에 체중만 빼고 나갔던 경기죠 갈비뼈를 다치면 사실 일상생활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엄청난 부상 투혼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도 선수촌에서 재활 트레이닝 통해서 밖에서 외부에서 훈련을 못해도 수중에서 런닝이라든지 다른 근육 운동들을 좀 했었어요 이제 아픈 부위에 부하가 안 가게끔 해서 운동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밖에서 이제 정통으로 이제 복싱을 하고 가는 거 하고 안 하고 간 거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이육성 코치님의 컨디션 컨디션이지만 그 자리에 올라오는 모든 선수가 사실 국가대표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선수들과 맞붙기 때문에 제 컨디션이어도 사실은 뭐 쉽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경기였을 텐데 부상이니까 뭐 또 더 이상 말도 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은 2008년 이후에 국가대표를 그만두시고 그 이후에 군입대를 하셨다가 바로 지도자의 길로 접어드신 거예요? 아니요 몇 년간 사설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13년도에 이제 국가대표 지도자로 다시 지도자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싱도 올해 이제 아시안게임이 있잖아요 황저우에서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은 저 황저우 아시안게임을 출전하기 위해서 저희 선수들을 지금 훈련도 가르치고 그리고 저희 나라에 선발전이 있어요 2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을 통해가지고 그 중에서 최고 잘하는 선수를 뽑아서 이제 아시안게임을 데리고 출전을 하는데 아직 저희 나라가 선발전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지막 2차, 3차가 아직 두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스포츠 스포츠에서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기대주 있나요? 이번 아시안게임 메달이 기대되는 선수 지금 저번 아시안게임에서 팔렌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2022년도 작년이죠 아시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고 최우수 선수상까지 수상한 오연지 선수라고 오연지 선수요? 네, 60킬로급 여자 선수입니다 여자 선수? 네네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체급에서 최고인가 보네요? 지금 아시아 선수권 3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기록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 유망주죠 대표팀 코치님께서 이제 저희 같은 또 일반인에게 복싱을 좀 가르쳐준다고 하시니까 부담도 되는데 일반인들 지도도 해보셨나요? 네,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 일반인들 몇 년 동안 많은 분들을 지도를 했었죠 그 일반인 중에서 유독 복싱해서 먼 사람들이거든요 보는 건 좋아하는데 교현일 위원은 이제 공만 좋아해요 몸으로 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까지 하셨고 또 이제 대표팀 코치로도 계시지만 또 이 시간만큼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싱과는 좀 먼 복리니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어린이 가르치듯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한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복싱 체육관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요 네, 지금 대중적으로 생활체육은 많이 인구가 증가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엘리트 선수들은 조금 아, 엘리트 선수들은 줄었지만 생활체육으로서의 복싱 체육관은 많이 늘었군요 네네 왜 근데 갑자기 인기가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생활체육이 지금 인기가 많아진 연도가 지금 한 10여 년 됐어요 당시에 이시영 선수가 운동을 잘하고 그리고 시합까지 나와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하면서 많은 이슈가 됐었고 아시안게임의 복도 역시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일반인들이 다이어트와 체력에 좀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조혜련씨 생각했거든요 체보, 복싱 다이어트 그래서 인기가 많아졌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시영 선수의 역할에서 네, 그때요 좀 많이 인기가 있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늘어가지고 지금은 웬만한 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육인구만큼 지금 힘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 주변, 조현희 위원 주변에도 복싱 배우는 분들 많지 않아요? 있어요 특히나 농구를 좋아하시는 연예인분들 항상 체중을 관리해야 되니까 복싱을 또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직접적인 친분은 없지만 NBA 선수들이 복싱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 하승진 선수의 출전 시간을 놓고 다퉜던 조엘 프리저빌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복싱 매니아였거든요 그래서 왜 복싱을 배우냐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지금처럼 엄청난 대중화를 이룰 때는 아니었는데 첫 번째 체중이 관리가 되고 두 번째 농구 선수로서 푸드워크를 배운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푸드워크를 배운다? 네, 그래서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복싱하는 NBA 선수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빗시즌에 복싱을 배우는 선수 요가를 배우는 선수 거의 1대1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사실 복싱하면 제가 저 혼자 스스로 이해하기에는 최고의 다이어트 운동이다 진짜 체중 조절이 잘 된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이옥성 코치님이 보시기에는 뭐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먼저 기본적으로 보면 복싱 그러면 치고 박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도 체육관을 가면 저렇게 서로 스파링을 무조건 해야 되고 치고 박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체육관 내에서 프로그램이 다 따로따로 짜여져 있어요 전문적으로 정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통으로 가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신 분들은 다이어트 그리고 체력을 위해서 오신 분들은 체육 체력 그리고 호신술을 위해서 오는 학생들은 호신술 이렇게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맞춤형이네요 예전처럼 무조건 링에 올라가 줄넘기 뛰어 링에 올라가서 반응해 이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오시는 사람마다 원하는 이슈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체력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상담을 통해서 그게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이 사람은 진짜 복싱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다이어트라고 하면 대부분 생활이 좀 비만 그리고 꼭 그런 분들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체력 예약하신 분들이 그리고 배만이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비만이 아닌데 배가 많이 저처럼 이렇게 말랐는데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복부 비만이 있고 이런 분들은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부님들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런 분들이 하면 다이어트도 되고 그리고 체력도 되고 호신수도 돼요 그냥 저라고 설명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뭐 건강한 사람 빼고는 다 복싱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항상 PC 앞에 앉아있고 그렇죠 항상 이제 중계하시고 또 그러니까 샤워할 때 제가 너무 싫거든요 진짜 집에는 거울을 다 깨고 싶은데 아 진짜 한번 복싱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나 이제 조현일 위원 같은 사람들이 복싱을 배우기 시작하면 언제쯤부터 좀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보통 일반인들은 평균적으로 이제 저희가 3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3개월이면 보통 저희가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열심히만 그 프로그램들을 따라만 와준다면 5kg 이상은 무조건 빠져요 3개월에 5kg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을 남아야죠 일주일에 저희가 이제 권하는 횟수는 3번 이상입니다 3번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이게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을 가느냐가 그렇죠 근데 3번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히 그래도 한번 좀 가볼 만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매일이면 못 가도 매일이면 힘들죠 사실 직장인들 바쁜데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3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이제 힘과 용기를 얻어서 복싱에 입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싱을 하고 싶다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 무조건 복싱 체육관 문을 두드리면 되나요 아니요 먼저 요즘은 인터넷이 문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근처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이나 근처에 어떤 체육관들이 있고 어떤 관장들이 가르치고 있는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그게 내가 꼭 필요하고자 하는 그거가 리즈가 맞으면 그런 곳을 찾아서 먼저 가면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가 좋은지 일단은 프로그램부터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복싱을 하려면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이제 트렁크? 복서 팬티 이런 것도 사야 되고 글러브도 사야 되고 아니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고요 그냥 체육관에 가볍게 오셔가지고 체육관에서 신을 수 있는 가벼운 운동화 그것만 있으면 요즘은 다 복싱 슈즈도 필요 없고요? 네 네 글러브도 그러면 다 구비가 되는구나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구비는 되어 있지만 위생상 그냥 개인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권하죠 근데 뭐 비싼 가격에 꼭 굳이 좋은 글러브가 아니라 얼마 몇만 원이면 되거든요 연습용? 네 연습용으로 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예전에 저도 이제 친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복싱을 배우겠다고 했는데 석 달 동안 줄넘기만 그렇게 시킨다고 아 예 요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요즘은 그렇게 하면 관원들이 다 나가고 그렇죠 지금은 그렇진 않고요 물론 기본은 줄넘기예요 그래요? 줄넘기를 함으로 인해서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아리 기초 근육을 만들어주고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줄넘기를 통해서 리듬감도 생기고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워밍업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시간 때 학교에서 배웠던 줄넘기하고 복싱 줄넘기는 좀 다른가요? 네네 일반적인 줄넘기는 일반인들이 할 때 양발로 이렇게 힘들게 뛰어요 힘들게 뛰더라고요 양발로 이렇게 두 발로 똑똑똑 이렇게 뛰는데 복싱은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못 뛰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뛰지만 이제 가르쳐주죠 이제 체중 이동을 시키고 한 발 한 발 리듬감을 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제 꼭 로프가 리듬감과 워밍업을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체 근력도 되고 순발력도 만들어주고 전신운동이 또 돼요 그래서 그걸 점차 좀 좋아지면 이제 로프의 강도도 높아지겠죠 이걸로 통해서 운동도 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줄넘기를 만약에 익숙해졌어요 그 다음엔 뭐로 가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기본 스텝이죠 스텝을 이제 배우고 이제 손을 내는 것도 스텝까지 익숙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복싱하면 늘 꿈꾸는 펀치를 배우나요? 네네네 그렇죠 훅 막 이런 거 네 기본적으로 잽잽 원투 이게 저희는 복싱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르칠 때 딱 한마디 합니다 원투를 배우면 다 배웠다 원투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훅과 어프컷이 있는데 이건 원투에서 모양만 팔 모양만 바꿔주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은 뭐 이게 스텝을 밟으면서 팔동작까지 하려면 이게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어 예전에는 전문 저희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스텝을 뛰고 그랬어요 저희가 할 때는 음 음 그리고 진도가 나가고 스텝 뛰다가 갑자기 링이 올라와 스파링도 하고 내려가서 또 스텝을 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관원들이 안 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달이면 스텝 뛰고 기본 자세하고 손 내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이어트와 스트레스 네 네 뭐 이런 체력적으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디테일하게 잡아서 넘어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길게 끌지 않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가면서 빠르게 이렇게 진도를 하면 관원들도 사실은 훨씬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어야죠 네 한 가지 동작을 길게 하면은 그만두고 싶거든요 그렇죠 지루해지죠 네 줄넘기를 배우러 내가 지금 그렇죠 네 복싱 체육관까지 와서 아 근데 약간 그 뭐 5개월 3개월 안에 최소 5키로 아 그리고 이제 뭐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대표적으로 복싱인데 그 말인즉슨 사실상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렇죠 어 이 운동이 제가 항상 이야기인데 사이클 한 시간을 탔을 때의 효과와 복싱을 30분 했을 때의 효과가 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효과도 극대화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체력과 다이어트와 내가 원하는 걸 얻어갈 수 있는 그만큼 이제 30분 동안은 이제 죽을 만큼 힘들다 그렇죠 복소리 나는 거죠 네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덜 힘들고 길게 할래 아니면 확 힘들고 짧게 할래 저는 그래도 후자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복싱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시간도 없고 차라리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폼이 올라온다면은 이제 복린이라고 할지라도 스파링이 하고 싶어질 텐데요 네 자 그 스파링은 잠시 후에 돌아와서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네 라디오 체육시간 운동클라스 오늘은 한국 복싱 대표팀의 이옥성 코치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저와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이 제자로 복싱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선 시간에 기본적인 폼은 배웠고요 이제 그래도 복싱이면 일단 허공에만 주먹을 낼 수 없잖아요 좀 스파링을 하고 싶어질 텐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복싱을 배우기 시작해서 스파링을 하게끔 되는 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사람마다 조금 진행 단계는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스파링을 하기 전에 전 단계가 있어요 서로 맞춤 약속 대련이라고 해서 매스 복싱도 하고 해서 단계별로 기술을 연습도 하다가 그 다음에 치고 박는 것도 강도를 5대 5 그 다음에 7대 3 정도의 강도를 70% 80% 올려서 그게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올라가요 그냥 바로 아 이거 다 배웠으니까 올라가서 스파링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밑에서 단계적으로 연습을 거친 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스파링을 할 때 저랑 좀 비슷한 수준이 낫나요? 아니면 저보다 좀 나으신 고수랑 하는 게 낫나요? 장단점은 있지만 이제 고수랑 했을 때 이제 고수가 조금 약한 강도로 해서 가르쳐 주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서 겨루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오히려 나보다 조금 더 기량이 높은 사람과 해서 조금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간다라는 걸 배워가면서 그 다음에 비슷한 사람끼리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일단은 조금 나은 사람이가 하는 게 좋고 나이나 성별도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나이가 차이가 많은 연령이 있는 분하고 하는 건 안 되고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면 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 체급이 비슷하고 실력이 비슷하다면 우리는 안 되겠네요 40대에는 바로 네, 우리끼리 네, 시니어, 시니어 네, 시니어 네, 시니어 그룹 있잖아요 40대도 가능은 한데 조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너무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현실인데요 뭐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잘 안 낳거든요 한번 낮추면 이제 농구에서도 동아리 농구 가면 40대 중반 이후는 한 점씩 더 줘요 아 네, 네 비슷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체급은 만약에 이제 조현희 위원하고 저하고 아마 모문기 차이가 좀 난다면 저렇게 같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둘이 손잡고 복싱지역관 가서 우리 둘이 스파링해도 되는 건가요? 어 충분히 그 안전을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하는 건 무난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스파링 할 때는 장비도 잘 갖춰야 되겠죠? 아니 무조건 무조건 그게 안 갖춰지고 하면 무조건 사고가 나고 부상이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뭐 글러브 끼고 글러브 끼고 헤드기어 착용 제일 중요한 마우스피스 아 마우스피스 네, 네 사실 농구도 마우스피스를 많이 끼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워낙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종목이라고 네, 네 아, 그게 힘을 내려고 끼는 게 아니라 다칠까봐 끼는 거군요 다치는 걸 방지하고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호인 수준의 스파리는 한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나요? 어 보통 일반적인 체육관마다 다르지만 시작은 2분 3라운드 정도 많이 하다가 중간에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서답하고요 점점 점진적으로 이제 늘려가는 그런 근데 2분 3라운드는 6분이잖아요 이게 저는 절대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냥 얼마나 힘들면 6분이면은 농구 1시간도 하는데 동호인이지만 네 그 정도군요 네 보통 엘리트 레슬링 선수들이 스파링을 올라가면 1라운드를 끝나면 손을 못 들어요 아 그러니까 쓰는 근육이 다르겠죠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들이 낀다고 해서 3분 3라운드 9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마라톤은 2시간씩 뛰는 거고 하지만 이 선수들이 올라와서 링 위에서는 1라운드 이상을 버티기가 와 그 정도 진짜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되겠네요 제가 이걸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가서 이제 하고 2분 정도 뛰고 정말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어버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분 올라가시는데 10분이 다 그러시니까 아 그래요? 그토록 힘들구나 라는 걸 저는 직접 느꼈었어요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군요 네 그러면은 스파링을 올라가서 뭐를 해야 되나요? 사실상 그 이게 좀 너무 없어 보이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복싱을 배운다 하면 아 때려보고 싶다 나도 펀치를 내고 싶다 멋지게 KO를 시키고 싶다 막 이런 그 마음을 갖고서 복싱을 배우고 링 위에 올라갈 텐데 그런 게 중요한가요? 아 아니요 그 스파링은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폐가 없는 연습경기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파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습득한 기술을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보려고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내가 배웠던 걸 최대한 하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오 이것저것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 실제 그렇죠 실제 상대를 그 뭐야 샌드백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서 네 그러면은 그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이제 각 고유의 매너들 서로 지키는 예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복싱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복싱에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사를 나눠요 네 인사를 시키고 엘보라든지 뭐 이런 버팅이라든지 뭐 낭심을 때리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주의를 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경기 중에 상대가 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후두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격을 못하게끔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그러면은 갑자기 든 궁금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혹성 코치가 당했던 가장 비매너적인 반칙은 뭐였나요? 어 제가 뭐가 제일 기분 나빴어요? 제가 네 그리고 연습 속은 없지만 속은 모르지만 네 저는 궁금한게 그러면 이구성 코치께서 본의 아니게 다른 선수들에게 했던 더티 플레이가 있어요? 어 더티 플레이는 아니고요 이제 그 손을 내다보면 저도 머리에 같이 머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음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거죠 중심이 쏠리니깐 상대 머리와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부딪혔을 때 심판이 스톱이라는 코칭이 없으면 네 공격을 해도 무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너상 부딪히면 원래 스톱하는게 좀 정상적인데 한번 제가 공격했던 적은 있어요 아 그 아마추어 복싱에서는 헤드기어를 끼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도 그 헤드버팅이 많이 충격이 오나요? 어 헤드버팅이 앞에 보호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머리가 들어간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 머리 윗부분이 이제 상대 얼굴로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네 이렇게 보고 정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반칙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할 뻔했네요 네 그렇죠 지금이라도 꼭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괜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뭐 또 스파링 이후에 이렇게 또 제대로 뭐 정리를 한 것도 정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기본 매너죠 자기가 사용한 거는 그 원자리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마무리를 하는게 그렇군요 이제 뭐 뭐 스파링도 해보고 나름 복싱 동호인에서 애호가 정도로 약간 내가 더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보면 사람들 욕심이 사실 장비 욕심이 세지잖아요 뭐 글러보도 사고 싶고 복싱슈도 멋있는 거 사고 싶고 왠지 그 챔피언 같은 바지도 하나 사고 싶고 네 그럴 때 약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없지만 이제 본인들이 사용을 해보고 아 이 글러브가 좋아 어떤 글러브는 소프트에요 그래서 제 손이 좀 다칠 우려가 있는 글러브들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어 조금 내가 타격을 했을 때 조금 그 타격감이 없거나 할 수 있지만 내 손을 보호할 수 있는 글러브 그리고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헤드기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어 이렇게 코를 막아주는 안면보호대라는 게 있어요 네 보통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좀 오래 배우신 분들은 헤드기어를 안 쓰시려고 해요 아깝다 보니까 네 근데 그래도 조금 안면보호를 할 수 있는 동호회원 뿐이라면 안면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싱을 내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 모든 운동이 똑같지만 시작할 때 준비운동과 마지막 끝날 때 정리운동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조금 강도가 세진다 근데 준비운동이 안 됐다 그러면 관절이라든지 근육들이 다칠 위험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얼마만큼 빨리 회복을 근육을 회복을 시켜주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때 이제 정리체조를 잘 해주면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옥성 코치님 모시고 복싱을 배워봤는데요 어 아무래도 평생을 복싱에 바치신 분이니까 이 복싱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복싱 이래서 재밌습니다 꼭 복싱 사랑해 주십시오 하는 뭐 말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 제가 매번 하는 말인데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약이라고 표현을 매번 하거든요 한번 처음에 할 때는 어 뭐 그냥 운동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하다보면 그 매력이 끊을 수가 없는 마약과도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 복싱은 스트레스 그리고 다이어트 체력 이 모든 부분에서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또 아시안게임 항저와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도 오늘 방송을 하고 좀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항저와 아시안게임에서 복싱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즐길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 주십시오 음 쉽게 생각하면 복싱은 복싱은 많이 때리고 안 맞으면 이기는 경기에요 그렇죠 네 근데 양 선수가 다 충분히 뛰어난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거든요 그렇죠 아시안게임은 이때 어떤 사람들이 좀 기본적으로 잘 손이 잘 올라가 있고 그리고 움직임이 더 좀 자유롭게 움직인다든지 상대를 좀 많이 속이는 동작들이 있는지 네 그리고 때릴 때 조금 더 파괴력 있게 때리는지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더 좋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복싱도 배워보고 또 우리나라 복싱 대표팀 이야기도 해보고 또 이제 아시안게임 유망주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조현일 위원 어떠세요 복싱 배우고 싶은 생각 드세요 아 있죠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정말 얼굴이 좀 작아지고 배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항상 생각을 하는데 관심도 생겼고 또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복싱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복싱을 진짜 많이 봤는데 네 또 이렇게 복싱 레전드와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또 제 몸뚱아리에 대해서 또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단시간에 운동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는 운동 복싱 오늘 그 매력 제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도 응원하겠고요 또 꼭 메달 따셔서 같이 선수와 함께 코치로 또 저희 스포츠스포츠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 체육시간 운동클래스 복싱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복싱대표팀의 이혹성 코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현일 위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